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드리는 굿모닝 글로벌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채린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실 텐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은 1.6%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그러면서 3만 4천 5백 포인트 선을 회복해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1.6% 가까운 상승입니다 1만 4천 5백 포인트 선 목전에 다가선 채 거래를 마쳤고요 S&P500 지수 역시 오늘은 64포인트가량 회복을 나서줬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전일의 급락을 딛고 오늘은 시원한 회복세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이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2% 아래에서 움직이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은 다시 1.2%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덕분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천 지수 역시 오늘 3.5%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는지도 보겠습니다 전일 타격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일제히 급락했던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 관련 주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항공주들 몇 가지 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8%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델타 에어라인도 5% 그리고 크루즈 관련 주 가운데서는 로열 캐리비언이 오늘 7% 회복에 나섰습니다 또 금융주들도 오늘은 반등의 시도를 했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자이언즈 뱅크 오프가 5% 올라서면서 금융 섹터 내에서도 선방하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또 월요일 가장 약했던 에너지와 산업 섹터 역시 오늘은 회복을 해줬는데요 엑슨 모빌이 1% 올랐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 5% 허니웰 4% 오르면서 오늘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주들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오늘 2.5% 넘게 오르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지워냈는데요 다음주에 실적 발표가 이뤄지기에 앞서서 UBS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아이폰과 맥의 매출을 강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 덧붙였고요 계속해서 오늘장에서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진 갤럭틱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의 유인비행이 바로 오늘 이뤄졌습니다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1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가운데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보실 때에는 구독자 증가세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구독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내일장에서의 주가 반응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PS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웠고요 다만 매출은 732억으로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734억으로 발표가 되면서 매출만큼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양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가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저점 구간대를 형성했다 이런 평가를 덧붙이면서 오늘장에서 7.2%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IBM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2분기 호실적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에 곧바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2.33달러의 EPS 그리고 18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둘 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는 장 후반 들어서 약간 탄력도가 둔화하면서 1.5%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필립머리스 인터내셔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결과가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오늘 3%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76억 달러로 공개되면서 월가의 예상치였던 77억 달러 수준을 하회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상품선물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먼저 확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반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암호화폐의 대량 매도를 또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일종의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풀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만 9,900달러 선도 붕괴가 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워낙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7%나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상승하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는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날 거다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장에서의 상승분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36% 오르면서 배럴당 67달러 선 가리켰습니다 다음으로 금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격 역시 오늘은 소폭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역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 속에서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기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도 달러화보다는 금을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오늘장 시황 소식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간밤 미국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급하고 과장됐다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전일장에서 워낙에 비관론이 많이 나왔던 게 좀 성급했던 거 아닐까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날에 주요지수가 한 2%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장 흐름이 JP모건의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흔들지는 못했나 봅니다 이날 JP모건에서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기존에 4,400에서 4,600으로 올려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약한 8%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이번에 점쳤습니다 여전히 주식의 건설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한 공포감은 성급하고 과장됐다 프리머추어하고 오버블론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차 락다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사망자라든지 그리고 입원율 정도는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을 했고요 결국은 백신이 변이 또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리오프닝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에 관련 호재가 아직까지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기업이익의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주주화는 정책 등이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정상세에 접어든 게 아닐까 하면서 어제는 이제 다양한 비관론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주자마자 다시 이런 낙관론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이 보여주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JP모건이 꼽고 있는 유망 섹터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타 다른 IB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오늘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고 그리고 조정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JP모건에서는 최근에 좀 며칠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낙관원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은 최근에 며칠간의 하락세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자면요 소비재 업종, 여행이라든지 레저와 관련된 업종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은행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강력 매수할 만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JP모건에서는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난 1분기에 세웠던 고점 대비해서 약한 30에서 50%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가격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간 좀 아웃포폼을 계속해서 해왔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트레이드가 아니다 즉 묻고 따지지 말고 바로 투자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자산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또 좀 차이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비들의 증시에 대한 의견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JP모건이 이번에 S&P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4,600으로 제시를 했죠 근데 이게 크레딧 스위스와 함께 이제 최고치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CNBC 집계에 따르면은 평균치는 4,276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대비해서 좀 하락세를 점치고 있다라고 또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크레딧 스위스의 EPS 전망 올해 S&P500 기업들의 EPS 전망이 200달러고 JP모건도 이번에 205달러로 동수치를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컨센서스인 193달러보다도 더욱더 좋은 이익 전망치를 제시를 하면서 증시에 대한 낙가 돈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기업이익의 전망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상향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 같은 목표 주가도 다른 아이비에서도 좀 조정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JP모건 측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 다만 최근에 아웃퍼품했던 성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여행의 시대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어떤 뉴스인지 여러분들 모두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현지 시간으로 바로 오늘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베이지소는 이날 오전 9시 13분쯤 미국 텍사스주 사막지대에 위치한 발사기지에서 뉴 셰퍼드호에 탑승을 했고 또 이륙을 했는데요 10여 분 뒤에 무사히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 셰퍼드는 블루 오리진이 직접 개발한 재활용 로켓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베이조스는 여기에 탑승해서 우주의 가장자리 지대로 불리고 있는 상공 100km 이상 고도까지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몇 분간 무중력 상태에 가까운 극미중력 체험을 하고 나서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해줬는데요 이는 블루 오리진의 대표적인 경쟁사로 꼽히는 버진 갤럭틱이 리처드 브랜진 회장을 태우고 시험비행에 성공한 지 딱 9일 만에 이뤄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최고 상승 고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우주 비행이냐를 둔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한편 베이조스는 이날 착륙을 한 직후에 오늘의 비행은 앞으로 블루 오리진이 일어나갈 성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활용 우주탐사체 제작에 주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다음 세대까지 우주여행을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런치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리처드 브랜진의 버진 갤럭틱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공식적으로 우주여행 시장에 진입됐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이 블루 오리진의 성공적인 비행이 우주여행 산업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우주여행 산업으로의 투자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성공을 한 게 처음은 아니죠 그리고 상장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진 갤럭틱의 시험비행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월가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진 갤럭틱이 주가가 장중에 좀 급락세를 보였죠 종가 기준으로는 한 1% 하락 정도로 낙폭을 많이 회복하기는 했지만요 즉 경쟁 심화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킹알파에서도 블루 오리진은 66마일 상공에 도달을 했지만 버진 갤럭틱은 53.5마일이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기사로 싣기도 했습니다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렇게 잇따라서 시험비행들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우주여행이 상호화되는 시점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한 내년 초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산업 내에서도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 연방항공청 FA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주항공산업 중에서 우주여행 산업의 비중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우주산업 위성 외 산업에 대한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위성 외에는 아직까지 우주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민간 우주여행이 관련 산업에 좀 부스트를 달아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요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주여행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될 텐데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에 입소스라는 기관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1%만이 우주여행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 기업들이 그렇다면 실제 우주여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버진 갤럭틱이 오는 2025년까지 현금 흐름을 플러스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런 아이비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오리즌에 대한 종목 이야기도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90만 원이 20만 원으로 이렇게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액면 분할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가격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의 가격이 얼마냐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따라서 비싸다 싸다를 좀 판단을 많이 하시던데 하지만은 눈독을 계속해서 들여왔던 주식이 원래는 한 주에 거의 1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0만 원을 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관심을 끌 수가 있겠죠 바로 오늘 주식 분할 이후에 처음 거래를 한 엔비디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정보 미디어 모툴리 풀에서는 모두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라는 그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타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비율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홀딩스 인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암이 스마트폰 칩 설계의 95%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 길을 완료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칩 쇼티지 이 엔비디아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열풍 네 번째로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 간의 합병서 이런 부분들이 인텔의 GPU 강화로 해석이 돼서 엔비디아의 잠재적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주식 분할이 되겠죠 액면가가 조금 비싸다라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즉 이번 주식 분할이 주식 자체, 기업 자체의 가치를 펀더멘털적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엔비디아의 포워드 PR 40배가 비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분할 이후에도 이 같은 밸류에서는 똑같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액분 이후에 거래 첫날은 1%대 그렇게 하락하면서 움직여준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다소 부진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지금 이 주식 분할, 액면 분할 한 이후에 사도 될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짐 크레이머는 지금 당장 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살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첫 거래 오늘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은 주식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할 욕구를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난 5월 말에 주식 분할 소식을 전한 이후에 두 달간 주가가 약한 28.5% 정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은 무려 4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지난 고점 대비해서 약한 10%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익스포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카드가 암호화폐 채굴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채굴 열풍이 끝나게 된다면은 동사 GPU에 대한 수요도 급감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BMO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 4월 결산 분기에 관련 매출이 약한 6.5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사 매출의 약한 11%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 최근에 주가 부진과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최근에 GPU 전용 채굴칩을 출시를 하는 등 뭔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엔비디아 주가 향방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소식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월가의 전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간반 미국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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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